안녕하세요. 영업툴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리와 업무 관리, 그리고 매출 관리까지 하는 템플릿을 가지고 왔어요. 컨설팅할 때 사례를 매번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좋다고 하셔서 아예 템플릿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원리를 먼저 설명해드리면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할 일이 있고 이 두 개는 프로젝트와 업무 관리를 하는 거겠죠. 이 두 개는 수입을 관리하는 겁니다. 외부 수입 DB에 내가 받았던 매출,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비용, 그리고 세금까지 계산을 해서 순수액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월별로 해당 수입의 내용을 합산해서 보기 위한 내용이에요. 이걸 도식화 시켜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내 홈페이지에서 업무 의뢰가 들어오죠. 노전 설문을 통해서 업무 의뢰가 들어오면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프로젝트 명, 고객 정보, 상담 내용, 예산 이런 거 들어오겠죠.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면 연세대 OT라는 게 있고 여기에 정보들 있죠. 대학이다, 담당자, 종료일이 언제다, 소개, 검색, 연락처 이런 것들. 이게 설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면 태스크 데이터베이스에 고정할 일이 생성되게 자동화를 만들어 뒀습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태스크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갈 때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설문이 들어오면 바로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설문이냐? 여기 보시면 자동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화에 강의 추가라고 있죠. 그래서 트리거가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되고 신청 값으로 들어오고 강의라는 값으로 들어오면 페이지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설문을 통해서 고객이 설문을 제출하면 여기 설문을 제출할 때 강의라는 업무로 제출을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강의 있죠. 얘를 선택해서 제출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 속성이 들어가고 이 페이지에 들어올 때 그럼 나는 어떤 업무가 나한테 들어왔는지 볼 수가 있겠죠. 할 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4개를 설정해뒀는데 이걸 원하시는 만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의 요청하는 날짜가 당연히 오늘 들어왔으니까 오늘이겠죠. 이거까지는 자동으로 설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이 들어오고 그 아래에는 강의 자료와 구글 드라이브 링크 그리고 내가 이 강의에 사용했던 수익이나 비용 이런 것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고정된 할 일 들어오고 상담을 하겠죠. 전화든 메일이든 화상회의든 상담을 하고 상담한 내용에 따라서 할 일을 테스크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한 번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상담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나의 업무들 또 추가를 하겠죠. 추가 자료도 받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받고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정리하고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다. 진행 완료했어요. 외부 수입 DB에 가서 매출, 비용, 세금 계산하는 거 하고 월별 수입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만들어 봤어요. 이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와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 OT 강의가 들어왔다. 그때 강의가 끝났죠. 강의 완료 다 했어요. 끝났으면 비용을 추가하는 거죠. 점심, 식사, 구분은 비용, 금액은 15,000원 이렇게 쓰면 비용이니까 소득세, 부가세는 없고요. 그냥 수입만 들어갑니다. 입금일이 그냥 날짜니까 입력해 주고 월별 수입 전체 이렇게 해주면 입력이 끝나는 거예요. 이 전체는 필터링을 넣어서 1년에 한 번씩만 바꾸면 되니까 필터링 넣어서 그냥 매번 선택되게 하면 됩니다. 필터를 넣어줄 수 있어요. 템플릿에서. 그리고 이제 수익을 입력해야겠죠. 수익은 이제 끝났으면 스테이터스를 입금 대기로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입금 대기로 연세대 OT로 넘어가게 되고 총액에도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기까지 자동화 해뒀어요. 그래서 수익은 개인이냐 기업이냐 보통 강의는 개인이니까 개인으로 가고 금액은 60만원 받았다. 그러면 소득세, 부가세 자동 계산이 되고요. 수익은 48만원이다. 순수익은. 입금일은 오늘 받았다. 그리고 월별 수입과 전체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순수익이. 총 48만원 빼기 15,000원이죠. 그러면 계산해서 합계하면 46만 5,000원이 나의 순수익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월별에 들어가면 48만 5,000원이랑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2024년도에 얼마가 나의 매출이고 비용이고 세금이고 순수익인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전체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볼 수 있고 25년에도 월별로 매출, 비용, 세금, 순수익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입에 가시면 어떤 것들 아까 연세대 OT니까 이거 나오죠. 개인, 비용, 얼마인지 입금 기간은 종료일로부터 언제 돈을 받았는지 쓰는 거거든요. 2월 1일이 종료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끝난 다음에 원래 받으니까 3월 7일 정도라면 34일 만에 비용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입금이 3월이면 월별 수입도 3월로 25년으로 바꿔줘야겠죠. 아까 입력했던 연세대의 점심 식사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할 일 입력하는 법은 안에 들어오셔서 저는 연세대에 봤을 때 여기다가 빈칸 추가해서 할 일 이렇게 입력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테스크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할 일로 가져오는 걸 수식으로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빈칸에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얘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해야 제가 아키플로우 같은 거 연동을 했을 때 해당 할 일이 어떤 프로젝트의 할 일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식을 중간에 넣고 복사 버튼 누르고 그냥 붙여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어도 돼요. 이렇게 했었고 강의 자료나 구글 드라이브에 필요한 링크들 넣고 총액을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동화를 수정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자동화가 총 3개가 있는데 일단 설문이 들어오면 고정할 일 생성이죠. 이거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자동화 버튼 들어와서 강의 추가 보시면 이 값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강의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곳이다.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이나 속성값을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걸어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똑같은 프로젝트와 할 일을 똑같이 쓰고 싶은데 내용만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강의 요청이라는 이 글자만 다른 걸로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면 점점점 눌러서 복제 하신 다음에 이름만 또 만족도조사 이렇게 설정해주면 설문이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이 할 일들이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고요. 입금 대기는 속성이 입금 대기로 변하면 얘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것도 원하시는 거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동화 기능은 유료 요금제부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료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입금 대기 했고 강의 템플릿을 클릭하면 강의 상태가 예정으로 변경. 이것도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인데 강의 템플릿이 있죠. 처음에 신청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기본값이니까 강의 템플릿에서 진행 예정인 값으로 해두면 신청이 아니라 진행 예정으로 해두면 이제 우리가 얘 한번 지워볼까요? 강의 템플릿을 클릭하면 템플릿을 불러오게 되고 얘가 강의 예정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는 건데 얘가 같이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리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템플릿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